광주시가 지난 3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. 의료진과 보건직 등 방약 당국의 활약상은 물론 발생 초기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시민을 위한 병상 나눔, 성숙했던 시민의 방역 의식 등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. 백서는 전국 기관 등에 배부될 계획이며 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